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목을 졸을 만한 건 무엇을 찾아내란 말이야 최고의 목소리도 하윤철도 원래 다 내 거였잖아 시에나 클럽에 돌아온 게 실감이 나는데요 니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학교를 와? 내 계획 안엔 니 딸도 포함되어 있거든 천사진 쪽에도 사람을 붙여 나도 떨리는데? 오윤이 죽여버릴 거야 오윤이 죽여버릴 거야 오윤이 죽여버릴 거야 오윤이 죽여버릴 거야